안녕하세요. 소박한 다육맘 수다맘입니다.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입춘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바람이 엄청 매섭더라고요. 봄이 오는 길을 방해라도 하듯이 아마 시샘하듯이 꽃생추위를 하는 듯합니다. 그럼에도 제 귀에는 봄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우리님들은 봄소리를 들으셨나요?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? 그 소리를 따라서 와봤더니 바로 이곳 늘봄 꽃하원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. 사계절이 아닌 늘 봄인 늘봄 꽃하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제가 느끼는 봄을 우리 본인들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미리 봄을 만나러 왔습니다. 봄하면 꽃집에서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잖아요. 이렇게 예쁜 꽃들로 아 이것도 예쁘다. 이 아이가 달개비라고 하네요. 아 진짜 그 꼭 쉽게 볼 수 있는 달맞이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얘가 달개비꽃이라고 합니다. 제 눈에 제일 먼저 이 달개비가 보였습니다. 아 진짜 예쁘다. 그죠? 하나하나 제가 여기 봄을 전해드릴게요. 아 봄하면 노란색 저는 봄하면 노란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. 지금 이거는 비덴샤라고 하네요. 비덴샤 아 진짜 예쁘다. 아 이거 보세요. 아니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쁜데 이거 보세요. 꽃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름 뭔지 아세요? 짠! 눈주름이라고 하네요. 눈주름 이렇게 예쁜 꽃을 눈주름이래요. 눈주름 이렇게 포트에 있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우와! 얘 또 뭐예요? 이거 할까? 잠깐만요. 짠! 또 여기 보입니다. 이 아이는 제가 한번 소리가 나요. 삭살아라라. 얘 이름은 보세요. 종이꽃이라고 합니다. 종이꽃 와 꽃이 어쩜 보세요. 음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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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이렇게 꽃이 요거 한아름 진짜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종이꽃 음 음 종이꽃 진짜 한아름 안고 가 안아보고 싶습니다. 어머 얘는 또 뭐야? 얘 이름이 트리체스? 아 트리체스 라는 아인데 어머 얘는 화학꽃 입장이 호야같이 도톰하기도 하고 어머 꽃이 진짜 한번 꺼내볼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어 진짜 특이하다. 옷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함께 필링 한번 해보시자구요. 아우 남보세요. 요거 남녀 이름이 금공주라고 합니다. 금공주 이름이 뭐실까요? 금공주 와 이쁘다. 금공주 와 안드레 잔치입니다. 그리고 요 남녀는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같은 게 아니라 얘는 음 만천홍이라고 하는 난이에요. 만천홍 오 진짜 이쁘다. 많잖아. 난 꽃은 꽃이 굉장히 오래간다고 하더라구요. 와 이렇게 하얀 것도 있는데 이거 하얀 거면 이름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이쁘다 이쁘 이거 보실래요? 이거는 돌담풍이네요. 와 돌담풍들 이렇게 활짝 피어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 분이 이렇게 와 엄청 튼실합니다. 오늘 얘는 아직 꽃이 피기 전 와 멋있어. 진짜 이런 아이들도 아 이렇게 수경재배 얘는 이렇게 수경재배 하나봐요.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요즘에 건조할 때 이렇게 집안에 이런 아이들 하나 들여놓으면 어 가습 음 가습기 역할도 하고 꽃도 보고 님도 보고 퐁 줬다고 꽁 먹고 알먹고 아 그런 아이일 것 같은 아 진짜 이쁘다. 꽃도 너무 예쁘죠. 이렇게 활짝 피어있습니다. 아 이뻐 이뻐 제가 알기름이 아예 돌담풍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돌담풍이었습니다. 와 카라예요. 카라. 카라 너무 예쁘다. 진짜 완전 노란색으로 보니까 봄색이네요. 봄색. 카라도 많이들 선호하시고 많이 키우시죠. 흰색 빨간색 많이 봤는데 노란색은 아주 귀한 아이인 것 같아요. 저도 노란색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봅니다. 이렇게 카랑코에 아니 아니 카랑코에 카라가 이렇게 예쁜 노란색이 있네요. 아 예쁘다. 완전히 봄색입니다. 이런 꽃도 있구요. 시크라메. 시크라메이라고 합니다. 여기 진짜 시크라메이 좀 특이한 색깔이 있어서 제가 또 담아봅니다. 여기 보실래요? 짠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. 아 진짜 이쁘다. 시크라메입니다. 다 붉은 계열인데 영상으로는 좀 밝게 보이죠?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보입니다. 이 아이와 하고 좀 비교되시죠? 얘랑 완전히 다른 색깔인데 영상에서는 조금 밝은 톤으로 보이죠? 시크라메 시크라메 진짜 매력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이런 시크라멘도 아마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입장 이렇게 잎 식물도 잎을 이렇게 봐도 꽃이 없어도 잎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힐링이 되는 그런 잎이네요. 진짜 잎도 꼭 베고니아 같은 그런 느낌? 입식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시크라메인 것 같습니다. 아 예쁘다. 예쁘죠? 감사합니다. 알이스 even Uh 여기는 꽃동이가 이렇게 크거든요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이거는 아 진짜 어쩜 볼까요 아 진짜 이쁘다 여기 앵초에요 빨간색 이거는 완전 빨강으로 보이는데 영상에는 핑크로 보이죠 아 이거는 여기는 조금 잔잔한 이것도 앵초에요 아 이쁘다 이거는 겹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? 아 진짜 예쁘다 아 앵초가 이렇게 예쁘군요 아 노란색 노란색 앵초 아 진짜 예쁘다 아 앵초 앵초 저는 앵초 잘 몰랐는데 앵초가 진짜 꽃이 진짜 예쁘네요 아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지금 피고 있는 근증이랍니다 아 이건 핑크색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얘는 이메리스라고 하네요 이메리스 이메리스 이렇게 아직 꽃을 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메리스 아 이것도 피고 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음 한 다음주 정도면 아 이번주 중에 피긴 피겠네요 제가 주말에나 올 수 있으니까 다음주에 이 활짝 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셜리야 요거는 저기 미니 조그만 아이 음 요렇게 아 요거 이쁘다 요런 자그마한 요런거는 다 꽃을 물고 있잖아요 요거 5,000원 한대요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뻐 이뻐 꽃향이 좋아? 셜리야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큰 꽃길인 저 처음 봤어요 와 영상은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이렇게 처음 봅니다 우와 진짜 꽃길인 꽃송이가 굉장히 크네요 와 진짜 이쁘다 꽃길인도 칼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핑크색만 있네요 아 꽃길인 아 매력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거는 좀 큰 천리야 아 향 진짜 좋다 아 좋다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천리야 아 봄의 향기 봄의 향기보다 더 진해 여기 지금 여기를 딱 들어오니까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 향기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천리야 천리야 꽃입니다 아 와 이렇게 커요 지금 목대도 장난하네 이렇게 크면 아닌데 아까 보셨죠 조그만 아이들 꽃을 물고 있는데 얘는 크네 이렇게 아 이런거 집에 하나 있으면 온 집안에 이 향기로 가득 찰 것 같아요 아름다운 향기 천리야입니다 아 이거는 동백입니다 동백꽃이 지금 보면 다 이렇게 꽃을 물고 있죠 꽃 송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핀 아이들도 있고 음 아 이쁘다 우와 이거는 낑깡 낑깡인가 봐요 낑깡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우와 이걸 보니까 또 제주도가 생각나는 흐흫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따먹어보고 유혹하네요 근데 그러면 안되겠죠 영상으로 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것도 동백인데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한데도 우와 이렇게 꽃을 몇 개요 이거 조그만 나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다섯 개 여기 지금 두 개예요 음 요 밑에 두 개요 쌍둥이 쌍둥이 동백 아 아 진짜 동백 이쁘다 음 어머 얘 지금 피고 있는 요 가운데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옳차 음 가운데 보세요 꽃 하나씩 하나씩 꽃잎풀 피워주고 있네요 얜 진짜 특이하다 가운데가 동백입니다 와 요건 지금 군자란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와 진짜 이쁘다 수줍게 이렇게 숨어있는 군자란 여기도 군자란이 이렇게 수줍게 숨어있습니다 이제 피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내 힘내서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예쁜 꽃 보여줘 예쁜 군자란 짠 와 이거 크리스마스 로즈 지난번에 제가 토동인에서 지난번에 토동인에서 받던 크리스마스 로즈는 완전히 흰색이었거든요 요거는 진짜 이 색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여릇재라는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이뻐요 은은하에 예쁘다고 그러게요 은은하니 정말 우리 사장님 표현이 고급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색깔이 네 맞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아 짱 꽃 속에 이거 보세요 여기 꽃 속에 꽃 속에 꽃이 몇 개에요 한 꽃 속에 꽃이 하나 둘 꽃 수술이 꽃 수술 자체도 꽃이에요 꽃 어머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아 신기하다 신기방기 꽃 얘는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가운데 꽃 수술 가운데 있는 수술 보니까 꽃이 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한참 피어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항상 피어있는 아이 이렇게 꽃 수술 활짝 보세요 요요 여기 가운데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다 꽃이잖아요 꽃 아 진짜 이쁘다 이 아이 이름은 여기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어쩐지 아직 진짜 어린 이제 갓 피어난 모습 보이시죠 와 진짜 이쁘다 크리스마스 로지 예쁜 꽃들로 예쁜 꽃들로 봄의 소리와 봄의 향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님들께 봄의 소리와 봄의 향기가 잘 전해졌을까요 올해도 변함없이 저의 영상을 찾아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